죽는다니 석 달이라니까 나더러 너 없이 살라고? 그게 가능하긴 해? 이 바보야 그렇게 나 없이 못 살겠으면 어? 같이 죽을래? 어? 나 없이 못 산다며 못 산다 단정을 지은 건 아니고 그게 가능하냐? 이렇게 물어본 거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같이 죽으면 되잖아 예전엔 아예 시스템에 딱 있었지 순장이라고 같이 묻어주는 거 너는 섬뜩한 농담을 참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더라 농담 같아?